두 번째 이슈는 역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게 되는 7월, 백신 접종자들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 이러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화장품 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화장품 주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은 경제 재개의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화장품 주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생방 중인데, 유튜브에 외하스냄님이 조연경 연구원님 보려고 왔다, 아린엄마님이 예쁘시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화장품 주 이야기를 자세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장품 주가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최근 같은 경우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업계 쪽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화장품 주도 굉장히 주가 흐름은 좋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부분과 함께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8월,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가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어떤 화장품 시장이 고공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을 대폭 상회하는 모습이 또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시고, 올해 내수 쪽에서는 또 이제 그동안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을 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급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면세점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성층들에서 피부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전용 화장품 시장이 또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국내 관련주들도 우리가 중국발 수혜를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소비 관련주, 컨택 관련주, 근 한 달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봐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또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매우 빠르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기대감 반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꼭지에 물리게 되는,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화장품 대부분 업체 이제 보시면 면세점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면세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 이후 좀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는 부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매출 회복세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컨택 소비 관련주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좀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단기간 고점 리스크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련주안에서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또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사이클 좀 맞추어 갈 수 있는 아직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들, 자동차 쪽이라든지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쪽으로서도 같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일단은 좀 올라와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오르는 종목으로 자금이 업종으로 확 쏠리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 자동차나 IT 쪽도 잘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